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빙으로 온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막 따는 법과 자막바를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선 아셔야 하는게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베가스에서는 자막이 사진으로 인식이 됩니다 일단 이걸 좀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베가스에 자막 따는 방법 정말로 쉽습니다 우선 여기에 미디어 제너레이터가 있죠 그럼 처음에 이렇게 보일텐데요 좀 아래로 내려가서 타이틀 앤 텍스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막 프리셋이 나옵니다 여기서 평범한 자막을 쓰고 싶다면 디폴트 타임라인으로 쭉 끌어오세요 이렇게 쭉 끌어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막을 넣으라는 옵션이 생성됩니다 자 이게 글꼴이구요 이게 글자 크기 이게 글자를 굵게 해주는 거고 이게 글자를 기울이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기울이게 하는 거구요 그리고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입니다 일단 이곳에다가 자막을 입력하시면 되구요 한번 입력해볼까요? 네 이렇게 입력을 했구요 자 그리고 이게 글자 색입니다 RGB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자막 색을 초록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찾아보세요 오케이 어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딱 하면은 변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게 투명도입니다 투명해지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제가 영상 중반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스케일도 있습니다 스케일 크기죠 크기 크기를 이렇게 컸다가 작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글자 크기를 정할 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 글자 크기 이걸로 할지 아니면 이 스케일로 할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로케이션인데요 글자의 위치를 정해주는 곳입니다 함수 XY와 동일합니다 왼쪽이 가로구요 오른쪽이 세로입니다 만약에 영화에서 나오는 자막처럼 하고 싶다면 가로축 X네임 가만히 두고요 세로축만 내려보세요 세로축만 1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죠 내려가죠 근데 글자 크기가 크니까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막이 나오죠 네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아웃라인은 말 그대로 자막의 바깥쪽 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검은색 선이 생겼죠 이렇게요 자 섀도우는 말 그대로 그림자입니다 섀도우 기능을 키고 자막의 그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축과 X축과 Y축 가로축과 세로축을 확인하시고요 잘 안보이네요 흰색으로 좀 하고 흰색으로 좀 볼게요 자 보이죠 X축과 Y축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데에다가 만들어주세요 저는 딱 뒤에 붙는게 좋을 것 같아서 어... 네 여기가 딱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에 뿌옇게 하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자 저는 한 이 정도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완성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입니다 자막을 어떻게 넣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자막을 넣어야 하는데 베가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게 이겁니다 자막을 입력하는 법입니다 에? 자막 입력하는게 뭐가 어려워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겁나 어려워요 소니가 일본의 회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니에서 이것을 자꾸 업데이트를 안해줘요 자 센서 잘생김에 그대로 입력해볼게요 저는 아무런 손도 안됐습니다 그냥 센서 잘생김을 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를 쓰고 그 다음 글자에서 매번 이렇게 돼요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돼서 모음과 자음이 분리가 되는데요 상당히 껄끄럽죠 저는 그냥 이렇게 피지컬로 써요 그냥 피지컬로 축습니다 근데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모장에 적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더 편할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센서 자기가 쓸 자막을 미리 적어놔요 그리고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이게 더 편합니다 저도 빠르게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막 애니메이션입니다 자막에도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설명을 안드렸잖아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자막을 입력하시구요 만약에 이렇게 옵션을 끄셨다면 여기 다시 옵션을 키세요 어떻게 키냐면 여기 초록색 필름 있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베가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30여가지의 애니메이션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걸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막바를 만드는 방법 자막바의 용도는 배경 때문에 자막이 안보여서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넣는 겁니다 그리고 자막바를 넣으면 더 예뻐지기도 해요 세련되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자막을 생각하시고 들어오셨을텐데 이런 자막은 베가스에서는 만들지 못합니다 포토샵 같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요 대신 이런 형식의 자막바는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해보자구요 천천히 우선 자막을 만들어주세요 일단 전 딱 영화 자막같은 크기로 만들어보겠습니다 10 크기로 하고요 중간 중간 그리고 1 자 그리고 글씨체가 좀 마음에 안드네요 제가 마음에 드는걸 하겠습니다 어우 이거 괜찮네요 이거 자막을 만들었으면 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드밴스드가 있죠 어드밴스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를 뒷배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보통 검은색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은색 바탕에 흰 자막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투명도가 완전히 투명함으로 되어있을거에요 이걸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옵션창을 닫아주세요 타일라인이 이걸 보시면 이쪽에 네모가 있어요 네모 이걸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뜰텐데요 하단 좌측 하단에 여기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 마스크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옆에 좌측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 이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안에 자막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확대 축소하냐면 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막바가 생기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막바 작업이 끝난거에요 네 예 뭐 매번 말하지만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시는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연습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